수업 기간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 6개월 2년여 공부했습니다 4년 됐습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수업 기간 하면 미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순밥이라는 단어가 막막함 기특함 불안 안개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 속에 있는 자동차 이번에는 정말 합격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많이 실망이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오시고 직장을 가시고 또 얼마나 많이 기교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남들이 놀 때 못 쉬고 독서실에서 공부가 있네 언제 못 줄 수 있니? 계속 공부할 거니?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스스로 제가 계획을 쓰였던 부분에서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무섭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을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제 합격 노하우는 힘들었던 점을 정신적으로 이겨내보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게 고시원 창문에다가 나는 될 놈이다 라고 크게 뼈놓고 새벽에 공부하러 나갈 때와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외치고 잤습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선배들의 말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더 해줬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 공부할 때는 딱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독서실 책상에 가족사진을 걸어두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수험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저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라톤이 될 수도 있고 100미터 전력질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누구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치고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겠지만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잘 달려 나간다면 꼭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곧 당신의 자리가 생길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내디르면 합격이란 단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노력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꼭 반드시 됩니다 시험 당일날 감독관님들이 이제 보던 책을 다 덮으세요 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기면서 재미있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시니까 힘내시고 합격하실 겁니다 예비 292기 화이팅! 화이팅! 합격! 바로 너! 예비 292기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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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쉬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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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경찰학교 292기 바로 양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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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